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81번부터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부사라는 거를 이제 위치를 좀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많은 것들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조동사랑 동사원형 사이에는 거의 100% 부사가 들어가고 그거 말고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재 완료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헤브 pp라고 하든지 수동태 bpp 진행용 뭐 b 플러스 ing 요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요런 거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그 81번에 보시면은 딱 봐봐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어 이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네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프리비어스리가 정답이 돼요 일단은 프리비어스리가 정답이 되는데 어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 어 로우 코스트의 저렴한 비용이죠 그리고 패스터 프로덕션 더 빠른 생산입니다 이것이 헤브 헤브 도왔다 누구에게 엠 오토 플랜트의 오토 페인트를 어 윈 잡스 자 여기서 윈이라는 것은 얻다예요 얻다 이기다가 아니라 그래서 일걸리를 얻는 거죠 어 어 그래서 뭐 때문에 예 그 잡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 세다 이 답에 가로 한번 쳐볼까요 그 다음 어디까지 어 라즈 라이벌스까지 그래서 얘네가 그쵸 얘네보다 더 큰 더 큰 경쟁사에게 잃었었던 그 일거리들을 다시 얻는 데 도움을 줬다 뭐가 어 저렴한 비용과 그 다음에 빠른 생산속도가 자 그래서 영답은 여기서는 B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비어스리는 이전에란 뜻입니다 이전에 전에 뭐 인스테드는 대신에고요 대신에 잃어버리면 이상하죠 비하인드는 전치사예요 들어오는 전환이 아닙니다 비하인드는 기본적으로 얘는 전치사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부사로 쓰일 때는 어 뒤에야 뒤에 그러니까 이 뒤에가 무슨 말이냐면 야 내 뒤로 와 이런 뜻이야 walk behind 또는 follow behind 이렇게 look behind 뒤를 달아 보다 자신의 뒤를 돌아보다 이런 뜻은 여기선 안되고요 그 다음에 lengthily는 우리가 이제 어 lengthily가 긴이죠 길게 잃어버렸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 전에 잃어버렸던 전에 뺏겼던 일거리를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보겠습니다 82번은 일단 arr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부사가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rrive는 뒤에 명사를 쓰면 안되는데 마침 abcd는 다 명사가 아니네요 그래서 중요한게 하나 있는데 알아두세요 여러분 ever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seldom이란 단어는 arrive 앞으로 가야되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상 early밖에 안되요 그래서 얘는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끝났어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yet은요 yet은 어 말이 안되요 여기서는 예시 들어가면 말이 안되요 그래서 yet은 안됩니다 정답은 c earl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조씨는 미스 조는 내일 일찍 내일 이른 아침에 도착할 것이다 해서 early tomorrow 그러면 내일 일찍 일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착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스피커에게 어떤 스피커 걔가 멀티미디어 프레임테이션을 하는 사람에게 기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내일 아침 일찍 올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볼게요 요건 여러분 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통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 하우 애프터라는 이런 말이나 하우 애프터라던지 아니면 어 에버 애프터라던지 여기 나와 있는 오픈 애프터라는 말은 이런식으로 그 일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어라는게 무조건 단어만 막 쓰면 되는건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애프터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soon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이란 말이야 곧 몸 하자마자 보통 이렇습니다 몸 하자마자 곧 이런 뜻으로 쓰이구요 그 다음에 long 애프터가 있어요 long 애프터 그럼 오랜 후에 한 뜻이에요 오랜 후에 그 다음에 immediately after라고 있어요 immediately after 이거는 몸 하자마자 직후에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mmediately after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직후에 이런 뜻이에요 soon after 또는 shortly after도 가능해요 shortly after 그래서 바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만 알아두세요 뭐라구요 soon after shortly after long after 그 다음에 right after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immediately after 요정도만 먼저 알아두시구요 after 함께 쓰는 친구들입니다 이제서 long after만 오랜 후란 뜻이구요 나머지는 다 직후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뭡니까 어 이 코퍼 컴퍼니의 ceo가 된 직후에 된 후에 어 엠도를 뭐 했다 얘네가 익스팬디드 세일 디빨스먼트를 어떻게 20% 세일 디빨스먼트 확장했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d 가 되겠습니다 아 아 그 다음에 84번은 요 요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 약간 여러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에즈는 요 어 어 어 속사가 되구요 역사 되고 여러분 접속사를 봤으면 사실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뭡니까 d 가 있으니까 좀 약간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아 라는 것은 여러분 동사 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주어 그래서 여기서 뭐여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은 c 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c 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에이 자 그럼 볼까요 어 무슨 무슨 파트너스는 저 파트너스는 어 포커스 치 어 뭐야 포커스는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어디 포커스 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다 엑스클루시브는 베타 적으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거 하지 않고 얘네만 이란 말이에요 어디 뭐하는데 on providing payroll services for restaurants 그치 거기에 있는 식당들에게만 뭐한다 서비스를 제공은 다른데 안하고 식당들한테 왜냐면 걔네가 어 프라이머 임플로이어 힐 여기에 어 고용인이죠 고용인 그러니까 자기네 커리처가 되는거죠 그래서 걔네 기본적인 커리처이기 때문이다 해서 정답은 아 d 가 됩니다 d 그래서 d 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레스토런트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edge는 뭐야 뭐 뭐 때문에죠 보통 코마를 쓰지 않는데 이렇게 코마를 써도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 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코마를 안 써주는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말을 끊을 때 써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볼게요 85번은 여러분 meet 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만나다 또는 충족시키다 인데 여기서는 자 meet 이라는 이 아이가 일형식이나 삼형식이 되요 일형식이 되면 자기끼리 만나다 이렇게 되는거고 삼형식이 되면 누구를 만나다가 되는거에요 근데 자 일단 여러분 meet 이라는 단어 뒤에 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 뒤에는 일단 무조건 뭐는 안되냐면 otherwise라는 개념은 안돼요 왜냐하면 otherwise는 부사에요 안되구요 as도 역시 안됩니다 왜냐하면 as도는 기본적으로 속사에요 그래서 as도 and 이런 말은 있을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이상하고 어설픈것 같지만 one another가 정답입니다 one another는 서로서로란 뜻이에요 한명 그리고 단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란 뜻이죠 그래서 어 컨퍼런스죠 어 11월 3일에 있는 컨퍼런스는 offers 인텔리 디자이너들이 제공하는데 어떤 사람들 뭐를 제공하냐면 디자이너인데 어떤 디자이너이냐면 different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기서 from 앞에 가로 한번 쳐볼까요 from부터 countries까지 그죠 그러면 디자이너인데 어떤 디자이너들 다른 나라 즉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나라들에서 온 디자이너들에게 뭐하나 찬스 찬스 주는거죠 어떤 찬스 to meet each other 그래서 서로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고 그리고 and 그죠 mother houses란 우리나라 말로는 모델하우스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런던에 있는 그 집을 견본주택이라고 하죠 그 집을 뭐할 수 있는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서 정답은 여기서는 be one another가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만나는거 얘기하는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each other는 일대일 두 명밖에 없는거에요 한명 한명 나 하나 너 하나 일대일로 만나는거에요 근데 one another는 여러명이 있는데 여러명이 서로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걸 얘기하는거에요 우리가 one another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6번 볼게요 아 여러분 이제 어 이건 이제 공식인데 뭐냐면 n이라는 아이가 보기에 있을때 n이라는 아이가 보기에 있을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적어보세요 첫번째는 문장의 문장이 등정문 등정문 그 다음에 형서문 등정문이라는 것은 낫이 없는걸 얘기하는 것이고 형서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 동사 순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가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일을 말하는거 이렇게 이 세가지가 한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n은 못써요 n이라는 단어를 n이라는 형용사 또는 n이라는 이 아이를 못쓸 때는 어떻게 못쓰냐 이 세가지 조건 과거의 과거의 시제여야돼 동사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를 다루는 시제여야돼 그 다음에 두번째 긍정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서문이어야 되고 이 세가지 조건이 되면 n을 못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제가 여러분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래서 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어 되게 어이없죠 네 b가 돼요 그럼 왜 이제 안되는지를 봅시다 both라는 단어는 뒤에 뭘 내야 되냐면 어 convenience is s에 붙어야돼요 어 inconvenience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불편함이란 뜻이죠 불편함 물론 이건 이제 가사명사도 되기도 해요 근데 가사명사가 어 가사명사도 되기도 하고 불가사명사도 되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both라는 아이는 뒤에 복수형을 써야되는데 복수형이 없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야 문법적으로 a랑 c랑 d는 다 안됩니다 왜냐면 얘 뒤에는 복수 형태의 단어가 와야되요 근데 any는 왜 가능하냐면 any는 뒤에 모든 명사를 다 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사명사라는 것도 있고 불가사명사도 쓸 수 있고 가사명사라 그러면 단수복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any가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 서비스는 어플레스에 사과한다 뭐에 대해서 inconvenience죠 불편함이죠 result from 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이런 뜻입니다 원래 result가 일형식이야 끝나라는 뜻이야 근데 뭐로부터 기인해서 끝나다 이런 말인데 result from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일이 생기나답니다 result from interruption to city train service 그래서 트레인 서비스에 어떤 그런 상해 요소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사과했다 이렇게 사과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ny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87번은 자 여기서 여러분 nearly라는 단어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still은 여전이고요 after는 뭐 뭐 후회라는 뜻이고요 much는 많이야 근데 일단 much가 많이가 될 때는 후치부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사라는 라인은 어 일반적으로 위치가 자유로운데 일부 부사들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여러분이 그 얼책에 보면 얼굴 나와있는 제 교재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뒤쪽에 부사 파트에 전치수식부사 있는데 후치수식부사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펴서 봐보시면은 아직 수업을 하지 않은 반도 있고 한 반도 있는데 들으시면 이걸 이해하시는 분도 아니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much라는 라인은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써야지 much thank you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까의 early 기억나시죠 여러분 early arrive 는 안되지만 arrive early 는데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위치에 대한 개념인데 부사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다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 자 리엘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될 수 있는 나는 still 밖에 안됩니다 여전이란 뜻이죠 리얼리는 거의인데 거의 코치한다는 말은 불가능해요 리얼리는 주로 뭐랑 쓰느냐 절대적인 개념에 형용사나 부사라 씁니다 그래서 거의 뭐뭐 이런 개념을 씁니다 애프터는 여기서 말이 안 되죠 주호동사에 애프터가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니아 엠씨는 코치 뭐야 어 무슨 이 팀의 베이스볼 팀을 뭐한다 애가 코치 한단 말이되는거죠 거의 더 비록 뭐지만 그녀는 그렇죠 어 프로페셔널을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이어가 아닌데 잘못됐네요 여러분 5 years ago 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하는 것이 5년 전에 그렇죠 그만뒀지만 멈췄지만 그녀는 여전히 뭐한다 그렇죠 그걸 코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88번을 좀 볼게요 88번을 보시면은 땡땡 맨 앞에 한자리가 비어있어요 근데 대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each other라는 라인은 주어가 절대 안돼요 그니까 each other는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anywhere 역시 주어가 안됩니다 제끼어요 그럼 여러분이 a랑 d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whichever는 접속사에요 접속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으면 동사가 두개가 있어야 돼 근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어디에 will be available 그 b밖에 없지 그러니까 a 안돼요 정답은 d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to project manager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요 neither 또는 leader 라고 하는데 일단 each of라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돼 one of라 그중에 하나가 돼 neither of 쓰면은 둘 다 아니다에요 그래서 매니저 둘 다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니저 둘 다 금요일 오후에 오지 않는다 또는 금요일 오후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 가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이제 부정 대면사를 이런걸 좀 배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충분히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수업시간에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볼게요 요거는 사실 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콤마라고 하는 라인은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콤마가 있다고 문장이 연결되는건 아니에요 콤마는 분리만 시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지금 딱 봤을때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어 되게 운이 좋게도요 그래서 A랑 B랑 D가 다 접속사에요 그래서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 대여러바이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 얘네는 저 얘네는 그 티처죠 어 무슨 아카데미 있는 티처들은 must take on 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성 개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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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여러바이는 그것에 의해서 또는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돼 그거로 인해서 뭐 하면서 fulling the states and national requirement state는 주야 주 national은 국가야 그래서 주와 주 주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fullfit 채우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면서 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코마 찍고 ing라는 걸 많이 가르쳐 드릴 거에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여러바이가 되구요 abd가 안되는 이유는 얘네는 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뒤에 주어동사를 끼고 들어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bd는 다 안되요 그래서 정답은 c thereby 그것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90번 볼게요 만약에 보면 한다면 if가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콤마가 있구요 그럼 if절에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네요 그쵸 어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레지스트에 s가 붙어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동사라는 개념에서 그쵸 어 주어가 삼인칭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면서 삼인칭 단수 주어를 쓸 때 우리가 뭐 씁니까 s 붙이는 거 알고 있죠 i love you 그 다음에 뭐 어 i love jane you love jane 그 다음에 he loves jane 그래서 레지스트에 s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뭐요 주어가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정답이 d가 되느냐 d가 one이라는 아이가 단수이지 그 sum은 복수 개념을 씁니다 one one another는 왜 안됩니까 one another는 여러분 저거 안돼요 each other랑 one another는 둘 다 얘네는 뭐냐면 둘 다 주어수 없어요 얘네는 뭐였습니까 목적어 자리 밖에 안 씁니다 보호라던지 그래서 안돼요 few는 뒤에 복수 써야되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수일치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파트5를 공부하면서 수일치라는 개념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이라는 단어 뒤에는 복수연명사를 써야된다 이런거라던지 뭐 쉽게 해서 뭐 비동사가 그러면 이즈가 있다 그러면 주어는 단수해야 된다든지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여러분 앞으로 배우실텐데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파이낸스 워크샵에 뭐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세션은 can be rescheduled to the weeknight 그러면 주중으로 주중밤 주저녁 수업으로 다시 reschedule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d no one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아니란 뜻이에요 no one은 자 91번 보겠습니다 91번은요 어 봐보세요 어 change of address notice 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주소변경에 따라 주소변경 주소변경에 대한 통지는 should be sent 보내줘야한다 누구에게 뱅크인데 뱅크는 여러분 뱅크는 가산명사라고 그래요 가산명사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특정한 아주 특징이 하나 있지 뭐 가산명사의 단수에는 반드시 앞에 한정사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정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는 한정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abcd 중에서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를 골라봤더니 t가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죠 한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 뭐 관사 어 언 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격 my your his our 요런것들 그 다음에 this this car this that car 저차 this boy this man 뭐 이런거 this box this box this box 이런것들 지시경용사 이런거 얘기하는데 이런걸 한정사라고 해요 이런 한정사는 사산명사 단수 앞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뭐라도 하나 그래서 무슨 무슨 그죠 어 커스 어쩌고저고에는 it's an easygoing man 뭡니까 거기 회장님은 easygoing 이라는 것은 대하기 쉬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털털한 이런 말도 되지만 사람이 이렇게 별로 화내지 않고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who prefers prefer라는 것은 선호하답니다 뭘 선호해 that you call 니가 그에게 예 지에서는 전화다 아니라 부르다 되겠네요 그를 부르는거야 어떻게 그의 first name 자 first name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 예전에 바락 오바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라고 부릅니까 바락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오바마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성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어 성으로 부르지 않죠 김씨씨 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원래 성을 불러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지금 그러니까 도널 트럼프잖아 트럼프라고 불러요 도널들을 부르지 않고 도널들은 누가 부르냐 친구들끼리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는 어 환호쌤이라고 하지만 외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격식적으로 만난다면 환호쌤을 부르면 안돼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에요 이 강사님 이렇게 이게 이게 왜냐면 그들의 문화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저 편하게 그냥 환호쌤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지고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문화랑은 달라요 미국 문화는 얘네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친구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헤이 버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친구만 할 수 있는 거야 달라요 우리랑 문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진한 관계에서 쓰는 거 그냥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에이 미스 어바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에요 그 안에는 미스 어바마 이렇게 불러요 그 개념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이름을 퍼스트네임이라는 것은 자기 진짜 이름을 얘기하는 거에요 나한테 환호가 퍼스트네임이지 이거를 부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를 쉽게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텝스라고 하는 단어 스텝스 스텝스는 접수하고요 스텝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스텝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복수 형태야 딱 봐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하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려야 될 거는 C랑 T는 버립니다 C는 much는 뒤에 불가상 명사가 와야 돼요 much water much money 이런 식으로 버리고요 D는 almost 한 라인은 대부분인데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바로 A를 가지고 고민해 most of most of를 쓰려면 뒤에다가 더 라고 하는 이런 또 한정사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most는 대부분이거든 근데 대부분이란 말은 뭐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그 뭐가 어떤 라인인지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st students 이건 돼 대부분의 학생 근데 most of students 이건 안 돼 왜냐 학생이 어떤 학생들인지 모르는데 그 학생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most students를 쓰거나 아니면 most of the students을 쓰거나 아니면 most of my students을 쓰거나 most of your students을 써야돼 이것도 좀 여러분이 한정사의 개념인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미리 좀 살짝 그래서 most of는 뒤에다가 항상 한정사라고 하는 특정은 어떤 하나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ne of the students을 쓸 수 있지만 one of students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뭐 중에 하나인지를 몰라 근데 all은 가능해요 all steps 그냥 처음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가 most였잖아 그러면 a랑 b가 둘이 답이 돼요 만약에 b가 all of잖아 그럼 또 all of는 답이 안 돼 그래서 요런 개념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뭐랄까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고 안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수익은 그런 사람들을 노려 그래서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배우셔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리라고 있는거지 말했지만 여러분한테 다 맞아 그럼 뭐 무섭지 않아요? 나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냥 풀었는데 다 맞아 막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틀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대근무의 매니저들이죠 Should refer to 참고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self-checklist 뭐하게 해서 to ensure 뭐야 보장하는 확실한 겁니다 뭐 모든 step 모든 단계들이죠 having carried out appropriately 그래서 appropriately appropriate는 appropriate는 적당하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맞춰서 격식이나 어떤 특정한 규정이나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carry out이라는 것은 수행된다 그래서 모든 단계들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을 그렇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볼게요 94번은 여러분 그냥 이걸 외우세요 in exchange of 이거는 뭐뭐에 대한 교환으로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뭐뭐에 대한 대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conference can accept commitment 그렇죠? and loyalty 그래서 회사들은 기대한다 예상한다 뭐를 commitment라는 것은 서약이란 말인데 누군가가 뭘 하겠다라는 신념 이런 말도 돼요 그리고 loyalty는 충성도죠 from their customers 걔네 고객들 그러니까 고객들로 되게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닌데 어쩌다보니 영어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로열 충성심이라 하죠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우리에 대한 충성도 저같은 경우는 보통 컵라면 먹을 때 충성도가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2% 아무거나 먹습니다 1% 먹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뭘 먹을까 여러분 중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한 브랜드만 먹는 사람들 그게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은 무조건 HP가만 삽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커피나 아무 데나 먹어요 스타벅스만 먹는 건 아닙니다 뭐 카누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만 먹는 사람들 있지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comment and loyalty 그거를 요구한다는 예상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뭐 하면서 얘네가 high quality service랑 그 다음에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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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꾸준하냐 끊임없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꾸준한 고객에 대한 케어와 그 다음에 높은 어떤 품질의 서비스들을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환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제공하면서 얘네가 그거에 대한 교환으로 우리나라 말 좀 어색해지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뭐 한다 고객들에게는 우리 고객을 우리 제품을 끝까지 충성심 있게 잘 이용해달라 라는 것을 예상한다 또는 예측한다 이런 말이 되고 또는 기대한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어 95번은 되게 간단하지만 은근히 어려운데 밀을 쓰면 안돼요 그래서 마이너를 써야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colleague of mine 왜 밀이 안되냐면 of라는 아이는 여러분 of는 우리가 뭐뭐의 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서 소유의 의미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뭐의 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의 일부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ne of my friends 그러면 내 친구 중에 하나 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lor of car 그러면 color는 색깔이잖아 of car는 그러면 차야 그러면 차의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 색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 colleague 이라는 것은 직장 동료 또는 동료라는 개념인데 또는 같은 업종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colleague of mine이야 그래서 내 나의 컬렉들 중에서의 한명 컬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수량용사를 배우면서 많이 배우는 건데 이래서 이런 거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most of all of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거에 일부 이런 뜻이야 그래서 one of my students 그러면 내 학생들 중에서 하나 라는 개념이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I'm writing to I'm writing to your office at the suggestion of colleague of mine Mr. Lim 그래서 나의 그쵸? 나의 컬렉이라는 것은 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 YBM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YBM에 있는데 어 만약에 제가 회사를 옮겼어 내가 아니지 내가 옮긴 아니지 나는 구장 있지 나는 YBM에 있는데 만약에 내 토익강사잖아 그러면 Hackers도 있고 뭐 영단계도 있잖아 그럼 영단계의 영어강사라든지 영단계의 해커스의 영어강사는 저랑 컬렉이 돼요 같이 일한 적은 없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업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컬렉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장 추천장에서 이거 나랑 같이 일했던 이 사람을 만약에 레커멘드 레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얘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얘를 너에게 추천하려고 해 이런 말이 돼요 추천을 썼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ine이 돼요 mine은 뒤에 명사에서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myself는 주어랑 목주가 같아야 돼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은 여러분 faster라는 비교급이란 뜻인데요 비교급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몇 개의 부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우리 교재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 비교급 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이제 뒤쪽에 비교급 파트 쪽에 그러고 보시면 거기에 비교급 강조라고 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much가 있구요 그렇죠? 그래서 far a lot 그렇죠? much far a lot still 그렇죠? 그 다음에 even 이렇게 하죠 순서는 뭐 그때마다 다른데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much far even still a lot 다섯 개입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다섯 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필 뭐가 있어? faster라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 고르면 되는데 much가 있네요 그래서 끝 답은 자 그 다음에 97번 볼게요 97번은 found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힘이나 힘 셀프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찾잖아 내가 내가 여기서 found라는 알게 된답니다 내가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게 된다 글을 알게 되니까 정답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i worked with i worked with 나는 일을 했다 누구랑 Mr. Kim씨랑 for seven years 뭐야 그리고 i always 난 항상 생각한다 생각한다 얘가 어 그러니까 컨시시어스는 뭐냐면 컨시시어스는 양심적인 양심적인 성실한 이란 말이야 성실하고 딜리전트 역시 성실한 금면한 그래서 얘가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자기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그래서 to be는 생략 가능해요 to랑 be to be 여기는 가로 쳐놓으세요 얘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그래서 일단 그래서 만약에 다르게 쓸 수 있어요 i always found him 그 다음에 컨시시어스 and 딜리전트 이렇게 바로 써도 돼요 to be 생략하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요즘 영어에서 많이 생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스케줄드 파헌스 라는 거는 이제 파헌스 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 파헌스는 엉난로 어 라고 하긴 좀 그렇구요 화덕 그니까 그 여러분 그 금 같은거 만들때 그 불로 이렇게 와악 해가지고 용광로 용광로가 하긴 용광로라고 하긴 너무 크구요 아무튼 뜨거운거 철을 녹이는 곳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그거 청소라는 거 그래서 예정된 그들의 그게 청소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A 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여기 C는 절대 안돼 C는 주어라서 댐셀브스 역시 목적으로 자리 들어가는게 안됩니다 데얼스는 뒤에 명사가 오면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99번 보겠습니다 자 99번은 여기서는 여러분 최상급을 쓰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 왜냐면 저기 뒤에는 ever라는 아이템입니다 ever 최상급 ever는 지금까지 가장 뭐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최상급 ever를 쓰게 되시면 현재까지 아직까지 가장 뭐뭐한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광범위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광범위한 이런 개념이 돼서 그쵸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availabl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어 이 현재까지 가능한 정보들 중에서 가장 네? 가장 광범위한 것에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수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있는 투비 아마 여러분이 좀 해석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투비 메이드 어벨러블 이게 뭐냐면 투비 메이드 어벨러블 사이에 데드 이지가 생겨된 거예요 데드 이지는 인포메이션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해 그래서 여지까지 뭐한 가능한 정보들과 사실들의 가장 넓은 조합이다 이런 말이죠 어 약간 어렵죠 말이 그래서 시리즈 오브는 뭐뭐의 시리즈 오브 시리즈물 얘기하는 거죠 연속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새로운 시리즈죠 새로운 시리즈의 뭐야 근데 여기 나와있는 여기 여기 우리 어 이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어 인사이클로피아인데 인사이클로피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의 전자백과사전은 제공한다는 거죠 현재까지 있던 정보들 중에 어떤 거 가장 광범위한 컬렉션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Beyond Expectation 끝났어요 왜냐 Beyond라는 것은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지나가서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yond Expectation 그러면 그걸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Expectation은 기대죠 그럼 여기 해석을 해볼까요 어 Extraordinary Success of 어 어 그래서 Extraordinary는 평범하지 않은 거야 비범한 거야 그래서 Ordinary는 평범하긴 한데 Extraordinary는 그거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평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성공이 Fundraising 이벤트 그래서 자선모금 행사에 평범하지 않은 성공이 Went far 훨씬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넘어섰다는 뜻이야 뭐해 뭐해 자 Modest라는 것은 적은이야 적당한 적은의 개념이죠 적은 그래서 그래서 Modest Situation은 별로 기대하지 않은 거야 보드가 즉 이사회가 별로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거야 조그만 기대를 뭐했다 넘어섰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Beyond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30분 20분 이내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명을 해야 할게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 제 생각에는 한 200번이나 300번 정도까지는 좀 강의가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lor 고맙다 cinor